너의 미래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너의 소중한 인연과 과감한 용기 훌륭한 직장 빛나는 성취 뜨거운 열정만은 아니야 무엇보다 니 안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이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서울시는 오늘도 신성장 씨앗을 심습니다 서울을 키우는 투자 함께 누리는 미래 서울 신성장 동력사업 서울 신성장 동력사업 온화가 있는 라이브를 우리탁 음성장 동력사업 이 모든 권한 경기사업 살펴보는 날